어떻게 변경하면 좋을까? 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바꿔볼까? 라고 똑같은데 다르게 멋지게 왔다갔다도 바꿀 수 있고 왜 이렇게 되지? 무작위 위치를 써도 된다 게임에서도 여러분 미사일이 무작위로 날라오죠? 그런 식으로 무작위 위치를 써도 됩니다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와 그 오브젝트를 저기에 이상한 아저씨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유니콘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만든 거예요? 엄마가 아기를 쫓아다니네요 게임에 엄마가 아기를 쫓아다니네 아기가 엄청 빠르구만 정답은 치느님인가? 네 치킨이잖아요 어...치킨...먼치킨?